안녕하세요 순꾸락쟁이 매듭작업실 입니다 오늘은 전통매듭 중에서 당초 매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당초 매듭을 하나를 완성한 모습이에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쪽 끈을 돌려서 자 오른쪽 끈은 자 오른쪽 끈 원래 오른쪽에 있던 끈은 이 끈 아래를 지나서 저 위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쪽을 잡고 잡아 보세요 그 다음 왼쪽 끈을 두개의 끈 위로 올려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끈은 자 위로 올라가서 2줄 밑으로 지나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끈은 끈의 아래를 지나서 두개의 끈 위로 구멍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끈은 끈의 아래를 지나서 두개의 끈 위로 구멍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 끈의 아래로 당겨 주세요 그리고 왼쪽 끈을 끈 위로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끈을 끈 위로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이게 당초 매듭인데요 당초 매듭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쁜 파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하구요 그리고 왼쪽은 한번 말씀해주세요 주의하인듯이 네 라이브 자 이렇게 찍어 주세요 알 CE야 주의하인듯이 네 여기 한글자막 by 한효정